6.1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긴 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는 공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를 알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